아누비스가 한도에... 볼스카야 어때요? 볼스카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솜브라 나오잖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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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설정! 이미 설정! 볼스카야 됐습니다! 아! 안 된다고! 이거를? 에이 설마 스트리머인데 솜브라 하겠어 재미없게? 설마 솜브라 하겠어? 야 이 솜브라 하겠어? 야 이 솜브라가 저 뭔 말 하나 해드려왔어 그럼 사용자 설정은 뭐로 건들까요? 아 그럼 부회 시간을 0%로 해서 우리가 이것점에서 왕마비를 하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비빌 수 있는 최적화된 영웅들로만 뽑아 계속 비비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이겨났라고요 웃고야! 뭐요? 뭘 해도 안 된다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길 수 있어요! 일본판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같이도 첫 판에 져주는 거예요! 나 이제 본 실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이겨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방송이잖아요! 우리 스트리머잖아요! 일부러 이게...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방금! 갑시다! 갑시다! 저기는 처음에 빡겜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노잼이야 노잼! 저분들은 준비된 스트리머가 아니야! 게임이 왜 시작이 못했다! 우리 비빌 거 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깨 어깨 손들아! 그러면은... 제냐타! 제냐타! 나는 뭘로 비비자! 저 그럼 A로 비비자! 아니... 암정이다 암정이다 뭐야 야타필 야타필 뭐야 야타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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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음 다 왔음 다 왔음 다 왔음 다 왔음 비빌했어 비빌했어 오지게 비빌했어 아악 잠깐만 루시한테 점멸다간중 루시한테 점멸다간중 루시한테 점멸다간중 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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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궁원 우리 대본대로 있었던거에요 원래 우리 빈거 좀 막으려고 한거잖아요 제가 루시에게 점멸다Ag 제가 점멸다迦이 내지는데요 저 청포도가 아니라 kolLEY 라인엽 예비 아 ز16 라인무алог 라인무 XML 수원란다 채희ẫn buzzer 빡 비빔 문제 비빔 문제 비빔 문제 내가 비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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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우리 원숭이 왜 비빔중 грsl 비빼 비빼 비ilik 죽으면 송 entarlo cendo Cap had been 비빔 않다 아 정말! 비핀면 돼! 비빔면 돼, 비빔면 돼! 또! 야 내가 비빔해줘!! 비비는 중, 비비는 중, 비비는 중! 아! 뭐야, 뭐야, 뭐야. 나 이거 적응이 안 돼. 비비어 비비어. 비비어? 비비어. 죽으면 송아냐는 사난데요? 잠깐만 죽으면 송아냐. 아 비비는 있다 비비는 어! 내가 비비는 중, 비비는 중! 오지게 비비는 중. 오지게 비비는 중 이건 뭐지. ден의 날이 그냥 아티움에서 음식을 좋아하지. 아니, 쟤가 죽으면 사 치고있을 것 같네요 CD 정말 있다 야, 내가 오지게 비벼줘 오지게 비벼줘 오지게 오지게 비벼줘 야아 enf 오지게 오지게 비벼줘 우리 할 수 있어, 비벼 비벼 이제 앞서다. 나이스 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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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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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whatsoever 쟤는다, 쟤는다, 반피 쟤는다, 반피, 쟤는다, 반피 나이스! 나이스 나 마降 비만 비만 하 잠깐만 한대만같아 내가 미였다 루쉬운필 루쉬운필 룩주고 친구가 무적이야! 안돼 급 23퍼 내가 간다 Scientific 딥енной 딥iate 미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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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라인 개피 상대 비틀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라인이 라인이 피해서 라인피해 라인피해 할수있어 할수있어 비벼줘 비벼줘 비벼야 돼요 안돼 아아 아 너무 아깝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심호흡하고 가겠습니다 10초간 심호흡 10초간을 가져옵니다 심호흡하고 다음 게임 침착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고열을 느껴보시오 갑시다 상대팀도 빠른 거였거든요 저는 막을 생각을 했지 뚫을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유설적을 해봤는데 상대도 빠릅니다 상대도 빠릅니다 막을 생각을 했지 뚫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궁극기를 한 번 모아서 확실하게 밀 수 있는 조합을 해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궁극기를 가진 영웅을 합시다 아니 지금 이 룰에 완벽한 픽은 공심해입니다 오케이 공심해 확인 거점에다 포탑 깔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팀 죽으면 순간이동기 깔고 완벽하게 완벽한 장애 완벽한 장애 소름입니다 왼쪽 위에 위도우 있습니다 왼쪽 위에 위도우 아픕니다 볼륨업 볼륨업 위도우 반피입니다 위도우 개피입니다 위도우 완전 1피 위도우 완전 개피해요 질렀는데? 잠깐만 잠깐만 소름위원 소름위원 이 볼륨업 볼륨업 아 죽었어 여기 소리 나왔어 시즌님 잡아 시즌님 개피야 어딨어 어딨어 왼쪽에 소름위원 보는 중 아 죽었어 아 죽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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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위도우 잡는다 내가 위도우 잡는다 이거 어디갔어 야 이거 이거 멋있다 이거 갈 수 있어 순간이동기 있대 바로 타고 가요 같이 같이 있다 뚫고 가자 어 뭐야 바로 가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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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캠프는 우리 꺼야 뭐 뭐 쟤 누구지? 오리사 오리사 어 틀에 있어 넘나 아파 젠지힐 돼요? 겐지힐 한번만 어 어 리코 얼아요 메일만 피 메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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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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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내다 멍내다 나이스 위도우 반피 위도우 이리와요 아 네 문제 위도우 왜 위도우 반피가 안돼 위도우 어디갔어 위도우 어디갔어 나이스 이겼다 다 여러번 볼륨 먹고 가세요 다 여러번 볼륨 먹고 가세요 어 어 어 뭐야 뭐야 바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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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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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ải up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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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구왜 éis 디테일 헬티 와 못 간다 죽였어 와 죽인다 죽인다 이거 나이스 자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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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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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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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일필주세요 아 죽었다 님들 이거 다시 살면은 송아나로 살아요? 메카 깨지면서 죽으면 송아나로 살쪄지는데 아 진짜야 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오 이거 저희 그 뭐지 궁 6개 모을 때까지 궁 쓰지 말고 궁 6개 모을까 아 액틴 나 알겠습니 6굴가지고 갑시다 잠깐만 저희 메리시 불러요 빛을 썼다 아 겐지 1p 나이스 빈선 1주는 중 갑시다 너 흡추공 대머리 오케이 없구요 오케이 저걸 터지면 3대가 내머리 궁 3개 모였어요 우리 탱커랑 리퍼궁만 모으면 궁 다 모아요 디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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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아 즈각 야 망치고 때리지마 메크리 피해 메크리 피해 나이스 메크리 코 메인 매인 매인 맨다 죽였다 어 어울려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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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빨라 저분은 왜 여기서 여캐이 있어요 여캐이 없는 날이 왜 없어 아니 이거 비벼야 돼요 우리 비벼야 돼요 우리 비벼야 돼! 우리 거쳐 봐야돼! 거쳐! 거쳐! 거쳐 봐야돼! 거쳐 봐야돼! 거쳐! 매크로 모으니 매크로 올린다! 아아! 저..저희..저희.. 12명이 모두 동의하신다면 밸런스 패치 한 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쓸까요? 좀 너무 불리하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작성 이거 드릴께요 저..저 rencont에 Group 여기 여성명 제발요 한 번만 들까요? 제발요 네네 그렇게 듣를께요 갑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